안녕하세요 스티브한 그룹의 스티브한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간만에 이렇게 작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죠 네 작년에 저희가 야외에서 같은 장부에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좋은 가을 완연한 가을 날씨 잖아요 맞아요 천고마비 뜻을 잘 몰랐는데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네 그런 계절이죠 병자호란 때 얘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촬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죠 네 지금 저희가 트레이즈 밀스 지금 곧 분양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관련돼서 늘 항상 말씀드리는 분양이 있어서 위치나 가격 개발사 등등을 다 말씀을 잘 드렸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플로우 플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린 적이 없어서 일타강사 출신으로서 한번 파헤쳐볼까 그래서 저희가 콘도부터 타운하우스 플로우 플랜까지 꼼꼼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플랜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고 네 저희가 지금 밖에서 있다가 추워가지고 네 되게 쌀쌀해서 바로 원베드로 들어가 볼게요 원베드 첫 번째 플랜 이름이 A1 인데요 593 스크립 굉장히 널찍하죠 거의 뭐 600 스크립도 정도고 발코니도 96 거의 100 인데요 딱 보더라도 우선은 위치는 지금 서양의 위치를 있습니다 네 근데 서양도 뷰가 있다 그리고 또 에어컨이 있다 특히나 여기는 아무래도 서쪽에 다운타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사실 서양이 더울 수도 있지만 에어컨도 있고 뷰가 있다면 꼭 고려해 볼 만하다 맞습니다 바로 사실 서쪽으로 지금 하이라니스 타워들이 들어올 게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아주 클리어하게 서양 쪽을 바라볼 수도 있을 텐데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은 딱 봤을 때 네모반뜻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이게 뭐 삐뚤빼뚤이나 뭐 이런 거 기둥이 있거나 이런 게 없죠 그래서 네모반뜻하고 들어왔을 때 앞에 이제 엔트리 클라젯 옷장이라든가 신발장 은근히 이런 공간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쵸 아이케아 같은 데서 이제 따로 사거나 하는데 여긴 들어가 있구요 오른쪽에 위아래 세탁기가 있는 또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엘자형 쉐이크 키친이 있구요 그리고 잘 보시면 DW가 디쉬워셔 디쉬워셔가 있고 그 다음 또 마이크로이브가 위에 붙어있습니다 맞아요 월오븐처럼 맞아요 항상 뭐 여기는 아일랜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일랜드 밑에 이런 마이크로이브가 있지 않고 바로 눈높이에 마이크로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원 볼 싱크가 있고 4구 짜리 스토브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치가 있으면서 옆에 오픈 셀프라 되어 있어요 네 되게 모던하게 그죠 선반이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중간에 요게 이제 레이지 수잔이 나는데 전혀 레이지하지 않지 않죠 전혀 그쵸 네 왜 레이지 이게 문 열면 돌아가는 이제 선반 안쪽에 있는 공간까지 다 수납을 하실 수 있게 맞아요 이런 게 없으면 이거 열지도 않아요 그죠 한 번 다 놓고 네 거의 처박혀 있죠 맞아요 근데 제가 주목할 게 여기 잘 보시면 아리 씨라고 써 있어요 어 네 이게 뭐 리코딩 하는 거냐 이게 여러분 재활용 맞아요 리사이클링 빈 한마디로 쓰레기통 같은 거를 놀 수 있는 공간을 여기다 딱 놓아놨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드러나 있는 건 아니구요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구요 캐비닛 안에 개미는 열고 보면 이제 보다 이제 보통 쓰레기통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걸로 예상이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개발사들은 이거를 이제 HP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히펌프 냉난방 시스템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것도 열고 닦아줄 수 있게 도구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 필터를 주기적으로 좀 갈아 줘야 되는데 되게 쉽습니다 네 이게 천장에 붙어 있으면 또 어렵죠 오히려 어렵죠 네 의자나 필요하고 뭐 등등인데 이거는 바로 필터 가를 수 있고 화장실 보세요 굉장히 크죠 널찍한 화장실이고 방이 퀸 사이즈입니다 퀸 사이즈 베드가 들어가면서 백사이 테이블이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 제가 주목할 점이 이게 서양인데 이게 사실 물이 남쪽에 있잖아요 네 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뉴에스트까지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누워서 보시면 뷰가 좀 제가 볼 땐 잘하면 나올 수도 있다 네 사실 이제 강이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흐르니까요 이게 이렇게 뭐 안 보겠어요? 바라면 볼 수도 있다 잘하면 볼 수 있다 무조건 남양만 뷰가 있는 건 아닐 것 같다 네 조직적으로 제가 좀 예상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두꺼운 벽이 사실은 이제 기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게 사실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네 이거 조차 없으면 사실은 또 이게 전체 무너지죠 그냥 그래서 이런 게 꼭 필요하긴 한데 네 여기 이제 좀 보시면 이제 실제 턱이 좀 있다는 거 그쵸 네 이런 것도 저희가 포인트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발코니가 되게 멋진데 액세스가 거실에서 거실에서만 들어갈 수 있고 이 안방에서는 이건 이제 창문입니다 창문 네 창문으로 환기는 되되 사실 나가려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쾌적한 593 숫 그래피트라서 그쵸 군더더기 없는 그런 슬로우 프렌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강추드리기 때문에 제가 뽑아봤고요 네 계속해서 원베드룸 다음 플랜이 A2 플랜인데요 이건 더 커요 605 네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양입니다 네 아까 그거는 이제 문을 열고 나서 다 이제 이쪽으로 왼쪽으로 있었다면 이건 문 열고 나서 다 오른쪽으로 우선 와야 된다는 거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문을 열고 나서도 사실 한 번에 꺾임이 있어요 이렇게 복도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는 꺾이지 않고 일자 복도가 있었다면 얘는 바로 문을 열자마자 클러젯이 있고 네 그리고 워셔드라이가 바로 옆에 다음에 미케니컬룸이 붙어있다는 거 맞아요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향은 서양이지만 가장 아쉬운 점은 이 화장실에서 바로 문을 열면 이제 식탁 자리가 된다는 거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손님도 오시면은 약간 좀 민망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제가 좀 짜뽕을 먹었나 호불호가 가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들어가는 동선을 또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까 그거는 잘 기억하시는 분은 화장실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네 계속해서 A3 플랜으로 이건 더 커집니다 618 스크래팀죠 네 A3 플랜이죠 발코니가 좀 작아지죠 발코니가 향이 완전히 다른 향이 드디어 아예 온전한 북창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마운툰뷰 네 마운툰 마운툰이 이렇게 많이 있겠죠 그죠? 산인가요? 산이었습니다 네 그 A3 플랜 같은 경우는 5층에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7층부터 35층까지 쭉 같은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5층에 있는 A3 플랜 같은 경우는 타운하우스의 주얼박스를 보시게 되세요 이런 H가 붙은 거는 이제 타운 홈에 H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타운하우스 유닛이고 거기에 껴있는 5층에는 콘도도 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A1, A2는 이제 7층부터 네 온전하게 35층까지 다 동일한 플로어 플랜인데 A3는 5층도 이렇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루프탑 그쪽을 좀 보고 있겠죠 네 그래서 타운하우스 루프탑이요 맞아요 그래서 프라이벳한 걸 원하시면 아마 7층부터 올라가야 이제 루프탑을 내려다보는 뷰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근데 이 자체로만 봤을 땐 웨이스티 스페이스가 전혀 없어요 네 이게 지금 문 열자마자 요즘 컨셉이죠 그냥 뻥 뚫려있네요 맞아요 바로 오른쪽에 L자 쉐입의 키친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엔트리 클러스에 미키니클 룸 그리고 지나서 가시면 이건 아까 A1과 조금 살짝 비슷한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베드룸에서 화장실 이렇게 기업자로 가시는 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요거 요거 이제 턱이 하나 좀 있죠 이게 이제 기둥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베드룸이나 리빙 공간에는 그게 없어요 맞아요 꼭 온전하게 보시면 네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 있죠 오히려 네 그게 좀 마음에 들고 지금 준비된 플로우 플랜 보시면 개발사 측에서는 이 쇼파 옆으로 데스크를 갖다 놨어요 또 깨알같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너무 큰 소파 말고 대는 없지만 네 이런 책상을 둘 수 있을 정도로 거실이 좀 넉넉하다 요런 걸 좀 나타내 주고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기 아마 지금 옆에 유닛에 또 붙어있죠 붙어있는 그런 프러스티 글라스라고요 네 보이진 않고 반투명 반투명하게 있을 거다 이게 저희가 원베드 치고는 가장 큰 618이지만 발코니는 제일 작은 네 그래서 오히려 아시아인들은 이런 걸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실내가 넓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A3 플랜까지 해서 저희가 원베드 룸 3개 소개를 해드렸고요 원베드가 스타팅 가격대가 어떻게 됐었죠? 50만부 중반부터입니다 네 중반부터 시작된다고 하고 층당 가격은 한 뭐 2,000에서 3,000불 정도 그렇죠 네 원베드는 그렇고요 네 그래서 원베드는 층당 한 2,000에서 3,000불 정도 올라갈수록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베드 덴 플랜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문의를 좀 주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로 B1 플랜 네 소개해 드릴까요? 계속해서 그 다음 플랜 보면 드디어 원 앤 덴이 나왔네요 인기가 굉장히 많죠 사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을 주시고 있고요 그쪽에서 첫 번째로 이 B1 플랜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B1 플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4층, 5층 그리고 7층에서 35층까지 쭉 같은 플랜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남향이고요 그리고 4층과 5층은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 포디움에 이렇게 있게 되고요 7층부터는 35층까지 쭉 같은 플랜이라는 거 이 B1 플랜 같은 경우가 향이 사실 남향이죠 그죠 그죠 남쪽에서도 좀 약간 동쪽에 붙어있는 네 그런 플랜이라서 역시 프레이저리버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뷰로서는 안전하게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강뷰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지금 좀 레이아웃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642 스컬프트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크고 네모 반듯하고요 반듯하고요 군더더기가 없죠 그리고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좋은 게 아까 앞서 바로 직전에 1베드룸 같은 경우는 문을 열자마자 오른쪽이 바로 키친이었다면 이건 약간의 현관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왼쪽에 클러덷이 있고요 현관에서 한 발자국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키친 그리고 왼쪽으로 댄이 이렇게 있죠 네 댄도 지금 보시면 넉넉 화장실 네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니까 맞아요 여기 누울 수 있잖아요 이게 이 베스트업보드 생각하시면 누울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네 아 이런 것도 지금 깨알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문이 있다는 게 오 네 좋아요 개인적으로 문이 있는데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잠깐 뭐 어디 왜 여기서 누가 손님이 오셨거나 그러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와우 잠깐이라도 그렇죠 며칠 좀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워셔하고 드라이어가 된 옆에 이렇게 붙어 있고 네 여기는 지금 처음에 저희가 소개해 드렸던 원베드 A1 플로 플랜과 비슷하게 이 베드룸과 화장실이 위치를 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 여기서는 온전하게 튀어나온 요렇게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게 좀 마음에 들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왕이면 메케닉으로 몸에 들어가 있어라 아 맞죠 그게 좀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이것도 깨알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지금 머리 맛에 둘 수 있는 기둥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네 뭐 이렇게 괜찮아 저는 그쵸 아까 그 앞서 A1 플로 플랜처럼 침대 아래쪽에 턱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이스탠드를 두시는 공간에 이렇게 있는 게 오히려 눈에 좀 덜 띄고요 맞아요 네 공간적으로도 저희가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남향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물이 지나가니까 제가 볼 땐 제일 뷰가 마음에 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플랜은 저희가 B2 플랜이고요 사이즈가 B1보다는 약 10 스컬프 정도 커졌죠 그리고 향은 보시면 다 이제 동향입니다 쭉 동향으로 먼저 보시고요 네 그리고 딱 눈에 띄시는 게 바로 이 복도 현관을 열면 이제 조금 복도가 보인다는 게 눈에 뜨실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옷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댄이 있죠 네 댄이 있고 댄을 지나서 엔트리 클로젯이 있는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L자 형 네 네 여기도 기둥 같은 게 사실 다 없어요 네 여기 바깥에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게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베드룸도 문을 열자마자 딱 이제 정말 베드룸만 있는 그런 형태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게 아까 저희 1베드룸 A2와 좀 흡사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점 네 맞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쪽 동향에 이쪽에는 사실 다른 이제 타워가 들어오지 않아서 어느 정도 뷰가 확보가 될 거고요 네 이게 아까처럼 이게 물이 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뉴에스트로 서쪽으로 가고 네 이것도 동향으로 계속 지금 호크까지 이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쭉 사실 또 뷰가 나올 수 있거나 여기서도 나올 수 있거나 뭐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 봅니다 네 이게 지금 스타팅 프라이스가 원앤댄이 어떻게 되겠죠? 원앤댄이 스타팅 프라이스가 60만불 초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60만불 초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이 플랜의 3층 가격이 60만불 초반일 거예요 네 그리고 역시 층마다 올라가는 게 뭐 3,000불 정도? 네 올 수도 있다는 거 다음으로는 2베드룸 플로우 플랜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C1 플로우 플랜은 이제 사이즈가 907입니다 네 C1이 907 와 엄청맙습니다 네 그리고 발코니가 200일 사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좋았어요 와 저희 동양분들, 한국분들이 발코니 커봤자 소용없다고 하시지만 일단 이 집 안에 들어가는 순간 발코니 면적이 바깥으로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마치 이게 실내 면적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좀 공간이 더 넓어 보여요 맞아요 요즘 향은 북서향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서향은 저희 조감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점이 없습니다 사실 마운툰 뷰도 나오고 서쪽 서양의 그런 이제 뻥 뚫린 그런 나오기 때문에요 위버 뷰는 발코니로 나가셔야 어느 정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마운툰 뷰와 그 다음에 서쪽의 그런 노후를 잘 보실 수 있는 그런 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게 워터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마운툰이 있겠죠 마운툰이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발코니가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뷰를 보면 워터 뷰가 나올 수도 있고 북서향이 907 스쿨프트라서 되게 널찍하게 뽑아서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확대를 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래서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세탁기와 건조기 왼쪽에는 엔트리 클라젯 그리고 또 지나면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이 이 세컨베드로마고 굉장히 가까워요 또 이것도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 그리고 화장실이 있으면 좀 민망하잖아요 네 이렇게 조금 이제 프라이빗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맘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키친으로 들어오시면 키친의 아일랜드 기대도 상당히 길고요 네 여기 보시면 아래에 마이크로웨이브 왼쪽에 오른쪽에 디슈와셔 그 다음에 쓰레기통 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5구 스토브죠 여기는 이제 5구짜리 스토브가 들어가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서양하고 북향을 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네 그 다음에 떨어져 있고 네 마이크로웨이브이 킹사이즈 네 그리고 워크드루 클라우젯이 있고 워크 있고요 그 다음에 토일렛 있고 이렇게 샤워가 있다는 거 네 907스토르 퓨트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북서향이었고요 근데 이 투 배드룸이 그러면 얼마죠? 투 배드룸의 시작가격이 80만불 중반입니다 네 저층의 시작가격이라고 보면 될 거 같고요 흥미적인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 배드룸은 4,000불에서 5,000불 정도 4,000불 정도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네 투 배드 앤 덴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네 D1 플랜이죠 사실 이 투 배드 된 플랜을 제가 가장 추천해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은 게 향부터가 남동향입니다 네 South East 네 남동향 코너인데 이게 지금 워터뷰가 나오는 그런 향이잖아요 네 여기에 워터가 있고 뒤에 하이라이즈가 있고 여기에 또 새로운 하이라이즈가 있고 뭐지 남동향 쪽에 붙어있는 사이즈가 961 스크래피트 네 말씀드리지만 바로 좀 현관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런 레이아웃을 좀 선호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들어와서 오른쪽에는 엔트리 클러셋 그리고 왼쪽에는 댄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는 Side by Side 드라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세컨드 배드룸이 바로 세컨드 배드라고 거의 붙어있다는 거 네 맘에 들고요 그렇죠 보시면 키친이 있는데요 이 키친이 옆으로 또 이렇게 팬트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또 수납공간을 좀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D1 플로우 플랜의 특징으로 보면 이 프라이머리 베드룸 안에 이 워크앤 클러젯 사이즈도 상당히 크다는 거 그렇죠 예 말씀드립니다 거의 뭐 된 정도의 사이즈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눈에 들어오고요 다만 이제 발코니가 웹브라운드 발코니는 아니고요 이제 요도가 한 115스쿨프 정도 되는 이 발코니고 발코니 나가셔서도 볼 수 있고 조금 거실에서도 이 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이 싱크가 다행스럽게 설거지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남쪽을 쳐다볼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지금 물이잖아요 답답하지 않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창문이 있어요 네 네 볼 수 없죠 여기서 터져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싱크가 되게 밝겠죠 네 기침보다는 괜찮은 것 같고 발밑 곳에 이런 데 턱이 없고 여기도 온전하게 프라임베리 네모 네모 반듯한 레이아웃이라는 거 네 3층 4층 5층 쭉 6층까지 쭉 있고 7층부터 35층까지 동일한 이런 플랜이라는 거 남동향은 맞습니다 네 투앤되는 시작가가 어떻게 되죠? 투앤되는 시작가가 80만불 후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콘도 플로우 플랜 설명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플로우 플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근히 타운환도 관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이게 콘크리트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스택트라서 좀 재미나긴 구조로 특히 막 줄박스라고 그러나요? 맞아요 줄박스 줄박스 이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택타운홈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1층 2층이 한 유닛이고요 그리고 3층 4층 그 다음에 루프탑 5층까지가 또 다른 유닛 이렇게 해서 총 두 가구가 위아래로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다 3베드룸이죠? 네 맞습니다 3층짜리는 없고 네 그래서 기본 2스토리 타운홈 제가 보여드리면요 네 사이즈는 1,350 뉴욕스쿨프시죠 네 이 보시면은 이 플로우 플랜은 지금 남향과 동향 이렇게 이제 총 두 가구가 있게 되고요 출입구가 1층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거는 페리오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네 이쪽 이렇게 있고요 2개입니다 네 그래서 주차장에서 오실 때 이 엔트로 오시면 바로 이 키친 공간 그리고 다이닝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친이 11자 키친에 아일랜드도 굉장히 또 길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리빙룸 리빙 공간이 있고 또 이 메인 플로우에 파우더룸이 있죠 중요하죠 네 파우더룸이 이제 말 그대로 손 닦는 공간 그리고 화장실 번기만 있고 그다음에 옷장 있고요 여기서 좀 2층으로 저희가 올라가 보면요 베드룸이 3개가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쪼르르 다 창문이 이쪽 방향으로 나와 있고요 한 방향으로 그리고 이 프라이메리 베드룸 워킹 퀴즈 사이즈도 굉장히 좀 크고요 네 프라이메리 베드룸 안에 있는 안스윗 베드룸에는 이 더블 싱크 세탁기 이 워킹 퀴즈 드라이어가 스택이 아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있고요 그리고 그 공간 옆에 네 엑스트라 공간이 있다는 거 네 그것도 괜찮고 모든 방에는 다 지금 퀸 사이즈 베드를 둘 수 있는 그 정도의 넉넉한 사이즈라는 거 네 퀸 사이즈하고 이 프라이메리 베드룸은 베드 사이드 테이블 2개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3드 베드룸도 2개 세컨드 베드룸만 지금 하나 정도만 더 들어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층짜리 2스토리 타운홈 플로우팬 하나 선정해서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 루프탑 주울박스가 있는 3베드 댄 플로우팬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이즈는 지금 1580에서 1620 스쿨프시고요 와 테라스가 315에서 340 스쿨프 와 이게 이제 좋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3층을 먼저 보여드리면 어 3층에 여기 출입구가 없지 않느냐 라고 의아해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4층 이 4층에서 엔트리가 있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미 거기는 이제 메인 플로어 4층이고 베드룸으로 가시려면 계단을 한 계단을 내려가셔야 되는거죠 그렇죠 한층을 네 이게 출입구고요 베드룸으로 가고 싶다 하면 이렇게 내려가고 네 그리고 올라간자 하면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네 먼저 내려가면 아까 이제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방 3개가 다 한 방향으로 쪼르르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네 동일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벳사이 테이블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네 요런 것까지 사실 꼼꼼하게 보셔야 이 방 사이드도 좀 어느 정도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벳사이 테이블이 하나 들어가니 두 개 들어간에 따라서도 방 크기가 다르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플로어 플랜은 네 그리고 워셔하고 드라이어가 사이바이 사이드로 이제 요 베드룸 층에 있고요 네 이 키친도 아일랜드가 큼지막하게 있고 파우더룸 그리고 이 메인 레벨에 이미 발코니가 있죠 여기 또 파우더룸이 또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여기다 좀 쉬 놓고 이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요 주얼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좀 새로운 뭔가 컨셉이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솔라디옹 같은 네 자기만 이제 뭔가 아지트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도 심정 클라젓이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벤으로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얼룸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이 테라스 아웃도어 공간을 사용을 해서 밖에다가도 아웃도어 퍼니터를 두시고 좀 즐기실 수 있게 그런 플로어팬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기대가 되나요 맞아요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저희가요 진짜요 그렇죠 이게 사실 방위로 볼 수 있거든요 네 클라저도 있고 이제 도우도 있고 이게 다 창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투명한 맞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남향을 제외한 모든 향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엄청 많죠 맞습니다 많이 있고 우선 이 투스토리 타운홈의 시작 가격부터 나왔습니다 네 투스토리의 경우는 이 107만 9,900불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이 촬영하는 시점 내일 세일즈 디렉터 하고 또 얘기를 나눌 테니까 네 그때 먼저 들어보고 정보 더 알게 되면 바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저희랑 같이 과외 해보신 거 어땠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조금 몇 가지 플로플랜을 엄선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아직 쇼옴이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9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BD 다운타운 본사에서 이 모형을 이미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아래 나가는 번호로 먼저 연락해서 예약해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가서 모형을 보시면 추후에 올라오는 이런 플랜의 하이라이즈들 위치라든가 좀 더 파악할 수도 있고 이 분양을 많이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보다는 사실은 구조 또 어느 위치 향 뭐 이런 거를 좀 포커스 두시죠 그래서 오늘 좋은 또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바이